성능적인 부분도 확실히 개선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생겼죠 안녕하세요 IT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북 S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북 S는 LTE를 지원하는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에서 LTE를 지원하는 거 이런 거 뭐 굳이 필요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노트북의 방향성을 생각해 본다면은 LTE가 언젠가는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와이파이 방을 이용해서 그냥 자유롭게 인터넷을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인터넷이 없는 곳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노트북도 항상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지 제대로 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LTE 노트북의 수요는 계속 커져 갈 것입니다 그럼 갤럭시 북 S 정말 살만한 모델일까요? 오늘 어떤 분들에게 이 노트북이 필요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갤럭시 북 S 정말 슬림한 디자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1.8mm 정말 슬림해요 이렇게 들고 휴대할 수 있는 노트북이고요 무게는 950g 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가벼운 노트북도 있어요 하지만 갤럭시 북 S는 스타일리시한 고급스러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아주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게만 낮추려고 하면 아무래도 소재에 대한 부분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갤럭시 북 S는 풀메탈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펼쳤을 때 그리고 집에서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갤럭시 북 S의 디자인 포인트로 힌지 부분을 보면 안쪽으로 곡선이 싹 말려 있거든요 보통 평평하게 처리가 되지만 갤럭시 북 S는 라운드를 줘 가지고 더 감각적인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림한 디자인을 위해서 범용적인 포트를 없애고요 USB-C 단자 두 개를 양쪽에 가지고 있고 이어폰 단자만 있습니다 USB-C 단자는 충전을 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 스마트폰도 USB-C 포트로 충전하잖아요 스마트폰 충전하다가 또 노트북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노트북들이 USB-C 포트를 지원하면서 주변 기기들도 USB-C 단자로 바뀐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 사는 기기들은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LTE 노트북이라는 컨셉에 맞게 슬림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잘 갖춘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핸드 오픈 방식이라고 하죠 가벼운 노트북들은 아무래도 핫판이 딸려 올라가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갤럭시 북S 같은 경우는 그런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원핸드 상판 오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노트북입니다 사용성에 대한 부분도 아주 만족스러운 가치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보는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13.3인치 FHD 디스플레이 가지고 있는데요 터치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화면을 직접 터치해서 컨트롤 할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노트북처럼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용성을 느낄 수 있는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노트북의 기준은 화면 밝기잖아요 350L의 기본 밝기를 지원하는데요 만약에 야외에서 강한 햇빛 아래에서는 350L 밝기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아웃도어 모드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 600L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펑션키와 O 버튼을 같이 누르면요 화면이 엄청나게 밝아지면서 야외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LTE 노트북 때문에 사용 환경이 어디서 이용할지 모르잖아요 공원에서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버스 안에서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스마트폰을 테더리 걸어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스마트폰 배터리도 소모가 되고 연결하는 과정 불편한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만 LTE 노트북은 그냥 펼쳐 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LTE 노트북의 최대 강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노트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때 편하게 인터넷을 할 수 있고요 와이파이 망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나 좀 이동이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노트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감이 정말 좋습니다 이 슬림한 노트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키보드와 달리 키 높이가 낮습니다 근데 키 설계를 굉장히 잘 해 가지고 다양한 입력을 할 때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백라이더 키보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두운 공원에서 입력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안을 해제하는 방식도 간편하게 지문 인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북S는 오픈을 하면 자동으로 전원이 들어가는 방식이고 또 전원 버튼에 지문 인식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살포시 터치함으로써 바로 보안 해제를 할 수 있는 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똑같은 사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펑션키를 사용하는 것도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펑션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면 밝기라든지 볼륨 조절 이런 기능들을 컨트롤 하잖아요 갤럭시 북S는 펑션키를 껐다 켰다 를 할 수가 있습니다 켜두면은 그런 기능 버튼만 다이렉트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거고요 꺼두면은 F1부터 원래의 순키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한 컨트롤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요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북S는 인텔 레이크필드 i3와 i5를 탑재하고 나왔습니다 전에 나왔던 갤럭시 북S는 퀄컴 8CX를 탑재하고 나왔는데요 퀄컴이 노트북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나온 AP인데 성능상으로 살짝 아쉬움이 있었고요 호환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인텔 버전의 갤럭시 북S는 그런 호환성의 문제도 개선이 되었고 성능적인 부분도 확실히 개선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생겼죠 퀄컴 8CX 같은 경우는 최대 사용시간이 동영상 재생 기준으로 25시간이나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갤럭시 북S 인텔 버전은 17시간 정도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시간이 많이 줄긴 했지만 17시간도 작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담은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을 해보면 기본적인 성능이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LTE를 지원하는데 유심을 빼는 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는 유심 핀을 꼽아 가지고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갤럭시 북S는 가볍게 손톱으로도 뺄 수가 있고요 여기 안에 마이크로 SD도 넣어 가지고 용량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장공간에 256GB가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장공간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요즘 마이크로 SD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어 가지고 저장용량을 편하게 확장할 수 있고요 램 8GB가 들어 있어서 원활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벤치마크를 돌려봤거든요 PC마크 점수가 2773점이나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슬림한 노트북 휴대용 노트북에서는 꽤 만족스러운 점수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비싸지만 안 나오는 노트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갤럭시 북S가 엄청나게 게임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양은 아니에요 갤럭시 북S의 컨셉 자체가 LTE 노트북 기동성 있게 인터넷 서핑하고 또 편하게 앉아서 동영상 감상하고 그리고 문서 작성, 블로그 작성 이런 간단한 사진 편집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한 사용자에게 조금 더 맞는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쾌적한 사용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갤럭시 북S LTE를 지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 요금 부담이 생기잖아요 제가 기존에도 아이패드 프로 4세대 LTE 모델 선택하는 부분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자신이 사용하는 요금제가 높은 요금제라면 스마트 기기 1회성까지는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KT LTE 요금제에서 가장 비싸 데이터온 프리미엄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용자라면 갤럭시 북S 단말기만 구매를 하셔가지고 데이터 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해서 추가 요금 부담 없이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5G 요금제로 가면 더 다양한 요금제에서 이런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요금제가 낮다 그런데 이런 LTE 노트북을 사용하고 싶다 그럼 데이터 투게더 라지 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월정에 11,000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고 이런 기기들을 같이 쉐어해서 사용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서비스 중에 갤럭시 북S 슈퍼체인지 라는 게 있습니다 국내 최초 노트북 교체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서비스 가입 24개월이나 36개월 후 사용 중인 갤럭시 북S를 반납하고 새로운 차기 LTE 노트북으로 기기 변경하면 출고가의 최대 50%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 정도 사용하면 50% 정도의 가격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기변을 하기 굉장히 수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월 이용료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단독형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라면 월 8,900원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런 결합형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6,900원에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6개월로 가면은 더 저렴하게 7,600원 5,6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갤럭시 북S 매력적인가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인 노트북은 아닙니다 항상 노트북을 휴대하는 분들 그리고 가벼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노트북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